제가 듣기로는 소소한 개인기들이 몇 가지 있다고 저 누나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요 누나를? 제가 눈이 크잖아요 근데 누나를 뺄 수 있어요 아, 잘 이해해! 무슨 영화 아저씨도 아니고 눈이 흘려진 거 없어 일단 한번 보시다 봐봐요? 저를 잘 보셔야 돼요 네 어떡해 아, 근데 마지막에... 진짜 옛날 진짜 옛날 근데 유나 씨 이거를 저는 너무 재밌는 게 진짜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많이 해줬던 거 같은데 이거 뭔 소리 하는 거야? 저 형이한테 왜 온 거야? 저 형이한테 왜 온 거야? 저 형이한테 왜 온 거야? 아, 보통 최년 씨 이런 거 좋아하는 거야 같은 방은 룸메인데 제가 어느날 밤에 자기 전에 이제 로션 바르고 있는데 혼자 신나서 언니, 언니, 이거 봐봐! 이랬더니 최년이 방에서 나오더니 저한테 이거를 아, 맞아! 여기서 못해요, 언니! 아, 맞아! 앞에가 더 있었어요 예? 이래서 뭐야, 뭐 티브이? 옳지!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이거 우리 할아버지가 또 또 뭐야! 왜 전해, 나! 맞아, 맞아 근데 저도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반갑네요 반갑긴 하네, 진짜 혹시 뭐 다른 분들도 소소한 거 있을까요? 근데 저는 막 개인기라기보다 그냥 약간 유연성 그냥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옷이 뭐 위에 뭐 검출되지 않을까요? 아, 여기는 괜찮은데 타면, 타면 이렇게 해서 괜찮아요 아, 괜찮아, 타면 됐어 이렇게! 이렇게! 세밀리아의 이발건인데? 세밀리아의 이발건인데? 세밀리아의 이발! 리어, 리어! 세밀리어! 같은 채널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마침대 어떤 걸 볼까요?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사실 근데 지금 바지 때문에 보여 드렸는데 아니, 이게 안 돼, 안 돼, 안 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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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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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오, 오, 오. 잘하는 거야. 원래는 발이 코에 닿아요. 신발 때문에. 뭐예요, 윤아 씨? 그거 돼요, 저. 제가 팔이 진짜 유연해요. 팔 유연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있잖아요. 왜? 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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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아 씨 왜 이래. 여기가 왜 이래 다 돼. 왜 이래. 진짜. 머리로 묶어서요. 그렇지, 윤이 없었으면 안 걸리고 나오는데.